음 조금 돌아왔어요 이빨 닦고 왔고 입이 좀 텁텁여서 이빨 닦았어요 어 얘들아 미치겠다 미치겠다 미치겠어 이 닦은 김에 확률 바꾸자 형님 안 말려? 그냥 미쳐 본능에 맡겨 짐승색이야 형 사랑해 조영아 거기서 갈아입는 거야? 여기 봤어 나 깔고 있죠 코트야 니가 언제부터 뒤가 있었냐 그냥 봐봐라 형 판다 깔렸어 시스 시빙을 못 바꿔 와 이 씨발 귀여워 양치하고 못해 손도 안 되는 거 보니까 진심은 따로 있나 보네 귀여워 이 새끼야 찐따야 찐따야 갈겨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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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 너 순수한 척 하지마 발정나 새끼야 가 무슨 한 척 하지마 얘 연기야 얘들아 내가 너 순수해 형님 그냥 꼴껏 떨지 말고 시원하이 드갑시다 어떤unintelligible 어떻게 Large 그래 그런데 현은 왜 이렇게 열심히 닦았냐 백태의 일도 없던데 아니, 아니, 있어, 있어 잠깐 오빠 너 욕하지 마 나? 응, 알았다 이 와중에 나 지켜주는 거 봤지? 주영아 가자 어디? 너희 집 가자, 너희 집 가고 내가 저거 폰 가지고 올 테니까 비밀번호 풀 테니까 난 방종하고 주영이 방송으로 가주세요 지옥, 비옥, 나도 잠이 안 오잖아 아니야 방종, 방종해야지 방종하고 아니, 그냥 그거 가지고 방 그게 맞아 집에 가 집에 가라 나 집에 가서 방송 켤 거야 그래 아, 그러니까 집에 가는 걸 방송으로 보여줘 응 너 여쭌 누구야? 주영아 키스 1포만 추가해서 적용 눌러줘라 아직 적용이 안 되자, 빨리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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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주영이가 가져가고 주영이 비본방 풀어 걸어놨는데 비본방 풀게요 아니, 타임, 타임 왜? 비본방 풀어놓을게요 좀 대원해보자 아, 안돼, 안돼, 안돼 나 진짜, 나 좀... 아, 여쭘 있네 야 진짜 참기 힘든가 보다, 얘들아 이해해 주자 치스 안 할 거면 롤이나 두길지 이거 해봤네 키스 비본 볼게요 비본 볼게요 오빠, 뭐 들었어? 어?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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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스 웃기지마 여친 있네 여친 같은 소리 하네 오케이 오케이 여친 같은 소리 하네 너 네가 모른 거야 나는 네가 거부했잖아 어? 네 여친 되게 좋겠다 이렇게 거부해가지고 되게 좋겠다 조영아, 네 거 아이디 로그인 좀 빨리 좋겠다 안 나온 거 알아 왜 저리 저 병신새끼 나왔어 똥, 똥개새끼야 아니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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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우고 형, 근데 키스 진짜 나왔어 그래 똥개새끼야 개설하지마 비밀번 뭐 피? 아, 뭘 나와 여러분들 안 나왔잖아 뭐지? 난 기억 안 났네 아닌 거 같아 잠시만 아이디는 비밀번호 다르대 빨빨빨리 로그인해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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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케이 이거 어떻게 또 gallery 뭐가 생긴 한데 무슨 잠시만 아, 오케이 이거 갖고 와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처음에 다시 입력해봐 자 시작 아이디 비번 틀리대 아이디 제대로 입력해봐 이거 맞는데? 빨리 아이디 제대로 입력해봐 밑에 비번? 아이디 맞아? 왜? 떨릴게 아이디 또는 패스워드 아이디를 제대로 입력해봐 뭐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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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고 맞아? 내는 뭐지? 진짜 제대로 입력해봐 내 세상에 제대로 입력해봐 빨리 빨리 뭐야? 로빈 해봐 로빈 해봐 빨리 미지 잘 찼네 우리는 자랑스럽긴 하지만 피스 진짜 안 나왔어 이거 미지 미지 빌먼 하 후 주이 형 잘하고 있어 키지마러 힐힐 아 아이디 비번 빨리 찾아봐 제대로 해봐 빨리 너 지금 그렇게 취했어? 진짜 아이디 비번 다시 시작 빨리 아이디 비번 우리 대주 여자친구분은 참 좋겠다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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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봐 아이디 비번 제대로 쳐봐 빨리 빨리 내 핸드폰 적어 빨리 이거고 밑에 응 아이오 들켰으니까 시간 얼른 해요 했어? 맞아 맞아 미치겠다 빨리 로그인 해 빨리 미쳤어 뭐해 응? 나 시간 잠깐만 줘봐 잠깐만 시간 줘봐 아니 키스 안 나왔잖아 여러분들 그래 시간 잠깐만 시간 줘봐 잠깐만 나 시간 줘봐 나 진짜 내가 시간 줘봐 여자친구분은 참 좋겠다 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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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남자친구 줘서 나 시간 잡아 그만 그만 여러분들 매니저 다 어디갔어 다시 보기 확인하라고? 뭐 뭐 왜왜왜왜 아니 전만은 지 아이디 비본도 제대로 제대로 입력을 못해 아 그만 그만 자극 시켜요 나 진짜 이러다가 돌아요 안 나왔잖아 확률도 11퍼네 시발남들 이거 장난치네 나 이 개새끼 야 너 일로와 나 너 미쳤어 왜왜왜왜 너 왜 시청자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해 나 나 나 그래 왜 어? 나도 아꼈어 왜 그게 아니라 나도 몰라 나도 진짜 몰라 미안해 나도 비빔면드 까먹었죠 뭘 시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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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뭐가 있는 줄 알아봐 이렇게 하면 돼 오빠 괜찮아? 아 진짜 알죠 이걸로 해가지고 해봐 한번 해봐 뭘 맞춰봐 아니 뭘 뭘 하라고 맞아 주영아 나 진짜 나 진짜 술 취 진짜 너무 참기 힘들어 진짜 그만해 나도 참기 힘들어 해봐 나 진짜로 나 진짜 나 주영 거 같아 그만해 주영아 진짜 그만해 알았어 해봐 해봐 이거 빨리 아 그만해 나 이거 해봐 왜왜왜왜 나 진짜 그만하라니까 주영아 알았어 이거 해봐 나 진짜 나 이거 비빔면드 살게 목소리로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아 뭐지 이거 아 나 미치겠다 진짜 뭐지 이거 나 몰라 기억 안 나 어떡해 좋겠다 어떡하지 아 안돼 안돼 진짜 안돼 안돼 니가 알아서 해 아 주영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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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주영아 잠깐만 일어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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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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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아 뭐야 왜 저래 뭐야 오빠 이목찍한 거 뭐야 어떡하지 일단은 한번 찾아볼게요 아 뭐지 뭐 어 나랑 얘들아 나랑 그 뭐 닉네임 뭐야 포토샵 라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열 아 뭐지 이거 나 무슨 아이디 기억이 안 나 그러니 망했어 나 아이디 기억이 안 나 돼지 발정제 탕뇸 그게 뭐야? 그러면 나 이게 키스 나온 거야 안 나오는데 일단은 먹어준 게 아니면 키스 아무튼 나는 일단은 왜 이렇게 나 코트 나 집에 가기를 원해? 너 코트도 되게 좋은데 잊어먹을 것도 아니고 언니 가면 방종이잖아 그게 왜 왜 왜? 나는 그냥 나 코트 되게 좋은데 왜? 나 궁금해 왜 코트가 얼마나 좋나 나쁜 새끼길래 너네가 이렇게 하는 거야 매니저 좀 다시 뽑아주세요 매니저가 없애요 집에 보낼 거면서 옷은 왜 갈아입혔대 나는 항상 진심인데 왜? 이걸로 줘야겠다 나 못 줬어 미안 너무 먹었어 왜? 왜? 너무 웃기다 방종을 안 원하는 거예요 방 방 네? 주영아 주영아 저기 뭐야 그거 불러줄 테니까 그 대리기사 불러줄 테니까 타고 가자 이제 어? 가자 그만해 잠깐만 진짜 난 미치게 만들지 마 진짜 대리기사 그 저 불러줄 테니까 타고 들어가고 그려 그려 오빠 어? 방종을 더 마시자 안 돼 안 돼 안 돼 진짜 큰일 나 왜? 진짜 나 진짜로 나 솔직히 진짜 이성의 끈 무너질 것 같아 방송 떠나갖고 너 감당할 수 있어? 응 안 돼 하지마 하지마 안 돼 하지마 여러분 저 저 씻고 풀게요 오빠 응? 코드 왕자님은 저희 거예요 오빠 여친 있지? 없어 뭐 여친이야 진짜 있으면 내가 너랑 방송도 못하지 그것도 맞아 그럼 이해하면 그 여친 움직이긴 그건 대단해 확률 조작했잖아 여러분들 11% 봤어 방금 네 안 돼 안 돼 여러분들 나중에 이게 존나 나올 거야 아 근데 이거 좀 먹고 싶네 아 나 이빨 닦았는데 아니 코빵이들아 아직도 모르겠냐 진짜 오빠 여친 있어 얘들아 화장실 가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대로 작품 안에서 그러는 거냐 헐 나만 모르는 거야? 나 아무 기능이 아무 이상 없어 나 진짜 여러분 거짓말은 나 화강암이야 현무암이야 현무암이야 아니 너 나 진짜 아담한티움이야 나 진짜 미치게 만든다 아니 나 담궈서 싸 앉아서 싸도 나 지금 미만이지만 나 진짜 태어났을 때 마르게 태어났어 그게 아니라 이게 나 말하는 거 같은데? 기능이 아무 이상 없어 그쵸? 주영 불러줄게 이걸 잡는다는 거 자체가 불량이라는 거다 이말이야 맞나요? 내가 불러서 갈게 여자친구분? 응? 내가 불러서 갈게 내가 불러줄게 응? 싫어 왜? 나 또 싫어졌어 날 싫어졌다고? 응 왜? 야 응?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형 방송 오래하고 싶으면 주영이고만 보내자 일로 와봐 싫어 왜 왜 일로 와봐 왜 잠방 할래? 그 오빠의 많은 여자들 중 하나가 되고 싶어 야야야야 쭈웅 야야야야 너 말해봐 난 세상에 재수하는 게 아가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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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 나와 잠방 안 할 거야? 잠방 안 해? 응 안 해 안 해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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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잠방 안 해? 그럼 난 잠방 안 할 건데 너는? 응 나 하고 싶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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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씨발 안 돼 안 돼 방송에서 이런 거 처음이다 진짜 지영아 순수한 척 하지 마 나 진짜 순수해 근데 그래 순수한 척이라도 해야 돼 아 그거다 그니까 방송에서 약간 강아지 버리셨나요? 뭐유? 뭘 하유? 하고싶으셨어요? 뭐? 지영아 응 오늘 들어가고 우리 맨정신사한테 딱 밥 한 끼 먹자가지고 오랜만에 형진 나 참아 방송 생각하자 미래를 생각하자 맞아 맞아 나 이거 킹 받아 왜? 놔주자 말해줘 오히려 내가 얘 놀아주는 거야 이 발정난 아저씨 어쩌면 내가 놀아주는 거야 그렇죠? 아니? 주영아 너 내 발로 집 가고 싶으면 계속해라 헐 이것도 맞아 지능 모작동만내 계속 고장단에 찐따운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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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먼저 쉬어 쉬쓰 먼저 쉬어라 가사지 때문에 안된다 하더니 가라니까 안 가시네요 둘이 사귀기로 한 거임? 화장실 갔다 오면 뭐하노 다시 인도 눈가에 되는데 키우 키우 너 타짜 투장동식이지? 주영아 주영아 응 그래도 코트홈은 우리 거야 유유 뭐 당하지 수성 50만개 목토랑에 연애하면 집된다 그래 당하지 주영아 응 주영 게이야 적당히 하고 집가서 자라 그래 응 주영이 가고 나서 30분에 방송할게요 제 기억 중 아이템 마지막 집 reflects mencionas PC 또 사먹어? 응 안 추해 귀여웠어 안녕 주영아 폰 가지고 가야지 잠깐만 둘이 알아서 하는 거지 요겁게 여러분들 문채원 잘 가 안녕 안녕 주영아 주영아 잘 가 간 놔라 배 놔라 그만해라 진짜 갔어 흠 너네는 이게 코드형 생각하는 거냐? 나중에 공개 연애하고 잘못되면 흑역사 또 나오는 건데 비응신들 흐헤헤헤 형 어떻게 참았어 자랑스러워 우리 형 아니 왜 다들 보내려고 그러는 거임? 이게 뭐야 진짜 갔어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끼리 싸우지 말고 진짜 진심 확실하지도 않은데 사귀지도 않은 상태에서 키가라고 그러면 흑역사지의 돌한테 나도 나대로 힘들고 점마도 점마도 힘들고 인정하시죠? 지금 다같이 발정나서 서로 싸운다 하와카와 왜 믿을끼리 싸우냐야 코트 물건이 포장난건데 이런 비행신 이런 비행신 흑역사가 한둘이냐? 맞아. 더 이상 안 해야지. 술 좋나 오래. 이런 피해 형신. 이제 결혼할 날인데 밀어줘야지 뭘 생각하니 어쩌니? 코트 형이 이쁜 여자 만나는 게 베알. 서그러는 것 같음 개청자야. 이어주는 게 맞지. 남자라면 욕하지 말고 리스펙 해주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응. 안 돼. 안 돼. 주영이가 뭐가 되냐 그러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둘 다. 둘 다를 위해서야. 이건 진짜 찐 리얼이라 저렇게 나올 줄 몰랐어 솔직히. 얼굴 들이대니까 앵두 같은 입술에 그냥 아 정말 씨. 그만해. 그만해. 오랑우탄 왜 콧대가 갑자기 섰냐. 코트 이놈 생각보다 대단한 놈이네. 오랑우탄이 3D네요. 제발 볼빛년들 좀 그만 만나고 주영이 같은 애를 만나라. 서로의 평화를 위해서 그만들 합시다. 형님 그만 현저타임 하시고 방송 끄고 첫 입 입자십쇼. 재밌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얘 집에서 자기 전화 오면 그때 집에서 오빠 우리 끝이야. 응? 응? 아 왜 그래 주영아. 애 봐. 진짜로. 머리들도 한 발 벗고 와서 머리 시켜라. 주영아 오늘 우리 같이 있으면 진짜 뭔 일 날 거 같아 솔직히. 나 못 참겠어. 그만해. 나 진짜 진심 못 참겠어 사는 말이야. 오마이갓. 오마이갓. 고맙습니다. COT 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었어요. 응원합니다. 우리 distribute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이 지금 도착한 전화하면 을 주세요. 도착한 것도 아닌데 왜 합방에서 방 만드는 거야? 인정 경희 새벽까지 방송보면서 재밌길 원했는데 이런 엔딩이라니 감기진 새끼들 털에 찔때매 맞아 진심으로 좋아하는 마음으로 자존감 올리는 방송 좋았어요 주영이만 추해지네요 이걸 거면 방송하지 말지 안 속아 내 앞에서 기교 부리지 마 안 속아 인정 주영 집에 가 빨리 그만하고 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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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 주영아 니 전화 받고 니 전화 받고 그러고 나 잡게 진짜 망정할게 주영이 방금 켰어요 주영이 광고 보고 그러고 전 잘할게요 강철 팬티 아닌 비제이 중에 결혼한 애들도 있다 원금이 이시벨로마 원금이 이수진이라 들려나 시잇달 그만해라 주영아? 시잇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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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유지한테들이야? 결혼빼고? 코영로 코바코숭이를 잇다. 코영아 야 안 가고 마 집에 가자 아이들아 집에 가야지 집에 가야지 이래줄 모르겠어 이 새끼야 집에 가야지 지메서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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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나 집에 가야 돼, 조용히 나 그게 맞아 아휴 심지어 이준 물 물 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얘들아 아까 주영개이가 여자친구 있네 있어 하는 거 의미를 모르겠냐? 벌써 사귄다고 키우키우 뭘 지켜줬던 회사. 오빠가 간다 간다 뿅 간다. 이 드라마 끝내자 이제 언제까지 질질 끄냐 결말은 가야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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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남담남담남 아 어쩌누? 이미 갈기고 있을텐데 너한텐 NTR 돼버렸누? 코드 지금 생각 아줌나 멋있겠지? 현실은 방콕 키우키우 라는 소설 추천좀! 코끼리도 풀만 뒤지게 벗고 덩치가 그리 커진건데 먹태를 저렇게 목에 쑤셔 넣으면 어후 상담남담남담남 아 어쩌누? 실시간 NTR 돼버렸누? 열심히 털에 쳐봐 이미 조합조합 중 목표 2 먹태 사러 갔나? 왜 이리 안오노? 아유 오늘 피해자는 먹태가 아닐까? 시가 말랐겠노? 시들 좋아하는 피제이 응원은 못할 망정 왜 소리 지들이야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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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고 싶은 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시발 라면 끓여오면 레전드 이 드라마 정말 재밌다 키우 키우 조합 조합 엔딩 이리와 이리와 오우 못참겠다 하면서 라면 사오면 레전드 주모 여기 먹태 한바가지 추가요 안방에 따는 저거 재우고 건빵년들 주저앉아 우는 중 지하차장에서 쪼그려 앉아서 그러고 있더라 진짜로 진짜로 응 알바야 지금 완전 취해갖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다 키스를 갈겨 미친놈이지 이미 진짜로 이미 진정됐고 그럴 거 없으니까 안방에 재워놓고 네 그렇게 할게요 잘했어 오늘 멋있어 행운 응 저는 주영이네 집 가서 잘게요 또 오빠 뭐가 잘 먹었는지 지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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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주영아 응? 너네 집 비밀번호 알려 주라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줘 내 비밀번호 그거야 오빠 있구빡 아berg 비밀번호 카톡으로 알려줘 어? 싫어 너 이집까지 갈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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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불러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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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응 내가 생각을 해봤거든 응 내가 약간 깼거든? 깼다고? 나 깼어 오빠 뭔지 알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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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말해봐 그래가지고 일단은 안 좋아 한번 가보자 오빠 아니 거기 앉지 말고 왜? 우리 친구잖아 아니 아니 모르게 앉지 말고 형님 라면이나 한 사발이 철저시고 침대용은 가십시오 뭐? 육개장 있어? 주연 라면 끓여와 나 해봐 육개장 먹자 육개장에 단무지 먹었을 때 그게 약간 약간 그거거든 자라 빨리 자 다가서 자라 응? 몇 시야 지금? 와 나 잠 진짜 촛도 못 자겠다 나 12시까지 가야돼 아니 우리 엄마네 저기에 엄청 나 안 취했어 여러분들 응 오빠 그럼 우리 듣고 싶은 노래 진짜 인정? 에이? 빨리 자 가사 주영 그래 지영이 가야지 가사 가사 가사고 왜 타임 주영아 코트영 그만 좀 괴롭혀라 그래 빨리 가자 가사 빨리 어? 빨리 가사 오빠 너 괴롭혔죠? 어 빨리 빨리 가사 가사 주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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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작아 왜 그만해 아니 왜 왜 아직 그만해 그만해 왜 그래? 그만해 빨리 예뻐요 아들 아들 응 아들 아들 진짜 아들 같아 귀여워 왜 이렇게 아들 같아 상담 담당 담당 무한금 강퇴 좀 해주세요 왜케 시에 미질들을 해 감기진 새끼들이 응 아홉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키스 볼라고 3시간 뒤지게 해 내 인생이 레전드 시발 시발 어떻게 알았어? 마이클과 육박한지 시발 그만해라 그랬는데 어 너무 섹시하지 않아? 귀여워 너놈 잘못했지?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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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아 실수하는 거야 실수하는 거 봐 아홉시 나의 으음 그 쫄다 아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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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이 마이클 야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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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마셔 자 빨리 안방 가서 안방이 없어 난 집에 취해서 갈 거면 집에 가야지 난 어제 고릴라멸이 털에 쳐서 실패했지만 형이라도 즐겼으면 좋겠어 난 갈 거면 집에 가야 되고 가자 집에 너 집 가자 응 가 그럼 오잉 음 나 따로 가면 되니까 오빠 여기서 뭐 아니 나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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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일단 대리기사님 부르기도 애매하니까 너무 가까운 거리라 택시를 타고 먼저 가 먼저 가고 방송을 켜줄 테니까 그들 주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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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주영이는 햇살같은 여자야 응 집가서 응 공지 남겨놔 응 나 너 가고 나서 바로 방청할 테니까 응 그만해 여러분들 저 뭐야 나 걱정해서 그런 거고 서로 우리 둘 다 저기 해서 그런 거니까 그만해 이거 배터리 많이 있거든 응 너 방송용폰 많이 남을 수 있는 네 걸로 킬게 네 걸로 킬게 네 걸로 킬게 이거 저기 해서 들어가 알았지? 응 응 골빈면들 아니고 참여자 주영 만나면 오히려 양치 가는 거다 응응응 응응응 오라치 오라치 방청할게요 여러분들 뭔 소리야 뭐 뭐 뭐 뭐 왜 이래 왜 이래 방청할게요 방청할게요 도저히 못 참겠다 에잇 에잇 뭔 소리야 뭐 뭐 뭐 아냐 아냐아냐 아냐 아냐아냐 못 참지 않아 너 참을 수 있게 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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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바야 에바 에바 되게 참고 있어 진짜 진짜 야 나 진짜 진짜 방청하고 싶어 . 그러니까 그만 사람 착각하게 만들고 근데 오빠 응? 방금 하셔 모바일로 돌릴게요 여러분들 나 오빠 방종했으면 좋겠네 하지 마 하지 마 그만해 너 또 나중에 또 방송에서 울고 그런다 나는 상관없어 나 애초에 상관없는데 난 항상 좀 지켜 좀 지켜 네 저기를 알았지? 내가 이걸 로그인할게 아휴 아휴는 뭐야 오빠 평생 여자 안 만나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치 맞지? 너 맞지 맞지? 평생 오빠는 그냥 아무 여자도 만나지 마 너 진짜 그만 건드려 나 진짜 이러다 나 진짜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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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기다렸다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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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 해라 여러분 딱 잠방하고 내일 일어나서 잠방 이지랄 어 해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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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진짜 혼나볼래? 너 진짜 한번 진짜 너 진짜 혼나볼래? 너 진짜 나 거짓말하니 나 진짜 나 롯데타워야 나 진짜 늑대거북이야 와 얘 나 진짜 날 자극시키네 쑥 쑥 나 진짜 우리 딱 한 번만 더 마시자 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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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그만 마셔 술 그만 마셔 아 안돼 안돼 여러분 잠방 왔어 잠방 네 맞아 와 나 진짜 미치겠다 진짜 강남 불주세로 한번 혼내주자 안되겠다 아니야 아니야 얘가 지금 너무 까분다 근데 여러분들 너 진짜 혼나볼래? 응 너무 실전해서 작동 안하면 레전드 그래 그럴 거 같아 넘어오세요 넘어오세요 어디로? 아니 저기 저 방 폭대기 걸었어 어디로 간대? 혼내중인 거론돼줘 진은 밑에 누워만 있으면서 힘들어서 어디인데? 내 거 내 방송 저기야 아하 잠방하게 너 누구나 잘 건데 애기들 밥 생각 안 하고 먹어도 돼요 잠방하고 그러고 내일 아침에 그래서 네가 누구랑 잘 건지가 중요하지 그만해 어허 누구랑 잘 건데 이 새끼야 누구랑 잘 건데 그만해 너 누구랑 잘 건데 나 이거 줘봐 너 진짜 내가 든다 너 너 내가 든다 그만해 그만해 알려줘 아 그만해 나 약간 이슈에 예민해 응 야 너 나 궁금해 너 궁금해서 보네 벌써 끝났어 너무 빨리 끝난 거 아니냐 너 왜 나 피곤해 헤이 구글 조명 꺼 가즈아 가즈아 우리 형 얇이 얇은 팔로 못 들면 레전드 비응신 주영아 컴 히어 침푸침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진짜 이면상 보고도 좋아하는게 진짜 사랑하시고요 님들 장담할 수 있어요 조용해 찍고 볼게요 조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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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전 방해해야 돼 안 나면 진짜 큰일날 것 같아 조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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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리로 와봐 빨리 나 지금 피곤해 뭐하냐 아니 니 뭐 이렇게 짐을 여기다 이렇게 많이 놔뒀어 나 이거 이거 정신병약이야 뭐야 응? 니야 니가 여기다 니암 놔둔거잖아 이 자식아 조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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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진짜 미안해 거기서 둘 다 키지 말고 하나만 오른쪽거 됐어 상호방대 찰쌍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해이 코트 일단 세워 오케이 오빠 어? 침대에 물티슈 있는 거 여러분들 이거? 이거 구라가 아니라 안나씨 여기 여드름이 났어 여기 여드름 터트렸는데 해명하지마 이거 침대에 물티슈 있는 거 진짜 매력적인 거야 뭘 매력적이야 이게 모자라지 안 사는 거야 나 진짜 조용해 진짜 미안한데 내 폴드폰 좀 갖다 주면 안 돼? 어딨어? 거실에 있을 거야 나 진짜 미안하다 나 진짜 너무 피곤해서 그렇다 진짜 나도 남자답게 다 이렇게 챙기고 하고 싶은데 나 너무 피곤해서 그래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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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봐봐 내가 전화 걸어? 내 아고 해이 고글 내 핸드폰 좀 찾아줘 이대디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물티슈는 손가락에 티슈 조갈이 붙으면 이대디님 별풍선 10개 해이 구글 내 핸드폰 찾았어 죄송합니다 잘 알아뵙지 못했습니다 주영아 폰 좀 갖고 와라 아이고 와 한침대에서 이렇게 잘 줄 누가 알았겠냐 어? 어? 전화했어 뭘 전화해 내가 구글로 부른 건데 인마 여기 안 닿았지 여기 불 너무 밝지 않니? 응 저걸 끄고 저쪽엔 문 옆에 있는 불 하나만 켜줄래? 진짜 미안하다 다시 아이씨 어떤게? 그거랑 그거 켜봐 딱 좋아 좋아? 오히려 좋아 그게 좋아 응 오빠 나 갈게 어? 저희들이랑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응? 양치하라고 하지만 저 시기에는 이미 눈 돌아갔기 때문에 아가리에서 친동네 아니면 웃기지도 못해 어디가? 어디가? 친구들한테 빨리 어디가? 이리 와 빨리 빨리 주영아 빨리 꼴까봐 하지 말고 빨리 아니 빨리 응? 왜? 어디 간다고 알지 진짜 그만하고 빨리 짜증나 나 진짜 짜증나려고 그래 빨리 그만하고 빨리 와 주영아 응? 응? 아니 왜 뭐 우리가 뭐 남녀 관계로 이런 거 아니 내가 뭐 안냐? 나 여기보고 이러고 있을 거야 너 저기 봐 잠방은 누구나 해 오빠 난 안을 건데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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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황에서 하지 말고 주태영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요약입니다 아 해도 되나? 해? 될 거 같은데 할까? 후회할라나? 에라이 이 정도면 해버리자 아니다 안 된다 태우나 살 날이 더 많다 오늘만 참으면 된다 이것밖에 안 되는 놈 아니잖아 그만해라 너무 백포기잖아 백포기 하지마 백포기 하지마 주영아 이불 덮어 더워 더워? 에어컨이랑 다 틀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어 뭐 또 해줄까? 알겠어요 응? 응 응 응 지영아 무슨 소리야? 응? 응! 응! 이 소리 이상한데 잠꼬대야? 아이 귀여워 잘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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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 있나서 가 아 자고 있나서 가 아니야 아니야 자 차 불러 아 진짜 택시 불러서 갈거야? 응 가야 돼 알았어 그러면 그래 강아지 보러 가야 된다니까 너 주영아 집에 도착해서 전화 한번만 해줘 응 아니 나도 꺼야지 방송 응 조심히 가 주영아 조심히 가 불 좀 꺼줘 미안해 불 꺼달라고 아니 거기서 꺼야돼 거기서 꺼야돼 거기서 꺼야돼 밑에 있는 버튼 아잇 아잇 어 잘가 아잇 아잇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헤이 구글 내가 잘한거겠지 죄송합니다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헤이 구글 나 사람새끼야? 죄송하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헤이 구글 헤이 구글 나 잘하고 있는거 맞지? 아주 좋아요 고마워 헤이 구글 야 이 새끼야 니가 뭘 알아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소중한 의견을 지금 보내주세요 헤이 구글 쪼드래 내 인생 ㅅㄹ 바닥에 내려앉은거 같을때 그때가 가장 높이 비상할수 있는때래요 우님은 잘 이겨낼거에요 아... 잘한거 맞겠지 맞잖아 맞잖아 그치? 나 잘한 거 맞지? 나 잘한 거 맞지? 잘했다고 해줘 빨리 빨리는 잘했다고 해줘 나 진짜 뭐 미치겠어 빨리 잠 안와 지금 잘못한 거야? 아휴 논리왕장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월자레 비응신하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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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순이 분들 COAT COAT로 카톡 좀 주시겠어요? 코순이 분들 COAT COAT로 바로 해줄게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인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어 카톡 전화 좀 주세요 코순이 분들 카톡 COAT COAT로 고생견 대빈감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한 남자 비응신 오라루탄이랑 평생 자라 아휴 아휴 카톡 아이디 COAT COAT COAT예요 고생보쌈 이거 놔두고 갔다 키막장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지이라를 한다 정말 싫다 싫어 아프지 않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청라 불수식에니 피바라기니 연병을 하더니 케이스 놓고 간 거 뽀뽀 처하고 있네 키키 기아옹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언니 데려와 찐따우나 유유 잘했다 해 빨리 나한테 나 잘했어 나야 나냐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하는 짓이 딱 좋아 찐따늘 카톡 아이디 COAT COAT로 카톡 좀 주세요 여성분들 고동아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는 핸드폰 케이스의 이상성욕으로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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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씨발라나 야 이 씨발새끼야 여자만 달라고 그랬잖아 이 개자식아 씨내끼야 병신새끼야 카톡 아이디 COAT COAT로 저 좀 달래주세요 여성분들 여성분들 잘했다고 빨리 저한테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여성분들 아 꺼져 이 장이 개자식아 여성분들 COAT COAT로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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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살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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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잘한거 맞죠 오늘 방송 처음 봤거든요 네네 아 그전부터 오래 보긴 했는데 네 실례지만 실례지만 몇살이세요 저요 네 어떨까요 40살 넘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전화 받을게요 카톡 아이디 COAT COAT입니다 카톡 아이디 COAT COAT입니다 자 남자분들 전화하지 마세요 카톡 아이디 C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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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봉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시발터렛이 죄다 중먹뿐인 우유유 카톡 아이디 C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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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좀 전화 좀 보이스톡 좀 줘 나 진짜 잘했다고 얘기 좀 해줘봐 줘봐봐 나 진짜 잘했다고 얘기 좀 해줘봐 나 진짜 너무 후회할 것 같으니까 빨리 바로 해줄게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카톡 아이디 co80 co80 입니다 김 박장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후회할 짓에서 비응신화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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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c발 하지 말라고 이런 순간은 개새끼야 잘했어 어 우리 잘했어 우리 잘해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 언니 다시 데려오면 잘했다고 해줄게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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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잘했어 이뻐야죠 니가 뭐라고 바로 해줄게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협평 잘했어 주영이는 더 좋은 남자 만나야지 호흡 호흡 오 Boom 오 ges equ ints 으 오 어 아 으 뭐 으 으 아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내가 방송 쭉 봤는데 왜 이렇게 강박이 심하냐 BJ는 사람 아니냐 안쓰럽다 비응신아 나중가서 후회해 나이 먹어보니 나 좋아해주는 사람 만나기 쉽지 않아 손가락질하는 사람보다 너 응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걸 여보세요 못생겨내 팬감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지금 지 자신은 주영이보다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다고 자만 중이겠지 비응신 저만한 여자도 없는데 여보 여보세요 바로 해줄게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아 그만큼 했으면 됐어 니 팬 됐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성분이신가요 여성분이신가요 뺨 우려 갈기고 있는거 보니 추합니다 형님 하 고동아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계야 이 드라마의 끝은 형제 엔딩인거야 이 열차가 다행인거야 논리왕자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 기분도 꿀꿀한데 라면 두봉지 때리자 기분 좋아질거야 그리고 오늘 하 남자 제대로 보여줬어 고마워 여보세요? 아 여기 왜 전화해요 자꾸 형 자고 일어나서 가족 보러가자 어? 형이 아깝다고요 왜? 왜? 어떤 부분이어서 들고 박는 코트님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주영이 이쁘지 않다고? 주영이 이쁘지 않다고? 빨리 주영이한테나 전화해라 하남자색이야 더 이쁜 여자랑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왜? 호비어스트님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더 이쁜여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이것도 척척이야 주영이한테 관심 오버 코트는 키우키우 그렇고 있는데 저 일대로 자체가 좀 잘하고 있어요 맞지? 음 잘했어 잘했어 알았어 잘게 고마워 음 못생견네팽감님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지 좋아해주는 여자 자존감 다 조져놓고 지금와서 카톡 아이디 알려주면서 자괴감 드는척 키윽적에 주영이 주영이 2번 죽이는거야 제발 현실을 생각해 여보세요 김막장님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18토렛들이 주마해 남자야 왜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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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 잘했어요 여보세요 아니요 장난 같았어요 왜요 왜요 아니 저도 저도 못 먹어 왜 아니 뭘 줘 아니 먹고 안 먹고 가 어딨어 주영이가 음식이야 아니 오빠 응? 정말 답답했어요 아 케이스에 퍼프는 시골 왜 하는거야? 너 몇살이야? 너 몇살이야? 오빠 팬이에요 아니 그 이상은 안돼? 잠이나 잘 어 잘자 어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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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여보세요 그만해 여보세요 여보세요 fidẫn 아 여보세요 stem barley 여보세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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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응신 하아 인생쓰다 주움이 들어갔을라나? 전원이 꺼져있어 음성사소함으로 연결되며 삐소리 후 마이 between 맘뭉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냥 용봉탈 시원하게 잡고 자자 그럼 모든게 좋아질꺼야 아멘 고동아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이 네 방송 색독 쪽에 수집 보고 있었다니 정 떨어지고 이제 형제로 지내제 이런 비응신 som을 따라서 새해 왔다니 정 충분히 배구 inappropriate 아멘 조조 아 주태영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한자는 떠나간 너를 위하여 한자는 너와 나의 영원했던 사랑을 위하여 한자는 이미 초라해진 태훈이를 위하여 하.. 재미없다 만문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방송 존나 잘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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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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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